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많았고 저도 진짜 궁금했던 걸 먹어보는 날입니다 짠 이거 다들 많이 보셨죠 돈모자 두꺼운 중국당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서 시켰는데 배송비가 9천 얼마였나? 5개 시켰거든요 2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고 이 불닭볶음면 소스 있잖아요 소스만 따로 준비해놓았어요 소스 한 개는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왕창 넣자 해서 두 개 넣을 거예요 겨우 딱 저리해서 먹어볼까요? 돈모자는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진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집니다 약 3분이 지나면요 얘가 요렇게 완전 완전 흐물흐물거려져요 쫄깃쫄깃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면 건져주면 끝 바로 드실 거 아니면은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면은 빨리 안 불겠죠? 얘가 엄청 탱글탱글해 이 작은 거 여섯 가닥을 꼬아가지고 꽉 누른 것 같아요 소스를 형제부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? 형제부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? 이게 여섯 가닥으로 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줄줄 사이에 소스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네요 잘 먹겠습니다! 냄새 진짜 좋아요 쫄깃쫄깃 한 개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당면이 그렇네 당면 자체의 맛은 거의 없고 소스 맛이잖아요 진짜 딱 소스 맛이에요 쫄깃함은 가래떡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똑같은 식감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감자떡과 찰떡과 당면과 가래떡을 합친 좀 그런 식감? 솔직히 이상하네요 이상한데? 중독이 있느냐? 나같은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확실히 식감이 매력있다 혀가 얼얼해지고 있어요 곤약젤리의 식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곤약젤리는 아닌 것 같아요 쫄깃거리면서 부드러워 쫄깃거리면서 부드러워 씹는 식감이 부들부들 쫄깃쫄깃 탱탱? 한가지 식감이 아니라 좀 여러가지 식감이 섞여있어요 그래서 재밌는데 아무 맛도 안나니까 식감 자체가 재밌는거지 소스맛으로 먹는거기 때문에 짭짤하거나 간이 센 음식 소스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직 두 봉지가 남아있는데요 이거랑 어떤거랑 또 먹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꼭꼭 눌러주시구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잘 먹겠습니다 냄새 진짜 좋아요 план 엑드 Kathak having said 치즈가 할려고 mouvemen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eel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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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elby- Feel-